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국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국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인마 누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31주년 예배를 드렸고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강단 메시지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죠. 대살로니카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 본이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본이었고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믿음에 소문이 났어요. 세 가지 단어를 붙잡아라 그랬는데요. 대살로니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또 환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냐고 믿음에 굳건히 섰어요. 세 가지 단어 뭡니까? 돌아서라, 섬기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옛 것에서, 옛 체질에서 돌아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섬겨야 될 것은 옛날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닌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술소를 섬겨야 될 것을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일러주셨는데요. 오늘 온종일토록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불신자들까지도 영향력을 입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의 39장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요. 창세의 39장 말씀은 언약의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결국은 총리가 되어졌을 때 일관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믿음의 삶은 변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장소만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소만, 문제만 달랐을 뿐이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온종일토록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루 생활 가운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또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까지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시는 이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니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원망이 없었어요. 당장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다가 팔렸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그릇이고 요셉의 믿음입니다. 생활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불평할 일들도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오류음이 닥쳐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약을 확신했어요. 불평과 원망 염려하지 않아 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샘에 던져졌지만 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갈라데아스 2장 20절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한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는 그리스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요셉의 오직 여호와 신앙이에요. 요셉은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오직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요셉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급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왔을 때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만 하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린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했지만요. 요셉이 종사를 했지만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주인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바리 자신의 전 재산과 재반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렇게 불신자들까지도 감동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하는 일까지 관여해 주셨고요. 또 요셉 때문에 그의 집안에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참된 언약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고 있었듯이 요셉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두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최고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최고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그리스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해 주셨어요. 성경인 보니까 그 예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결국은 요셉이 예급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국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셨어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급에서 출애국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모든 문제와 사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고요. 오늘 우리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국의 비밀을 출애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도 이렇게 헤어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말 한마디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까지 기도의 응답 말할 것도 없고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까지 사무엘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선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하루의 삶이 맞다고 한단다면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셨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예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전문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사회와 국가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도단성을 애호사하던 이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고로 승리케 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고 천군 천사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요. 오늘도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루터기, 남은자, 랩런트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결국은 그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실에 살릴 방법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군사와 경계하는 자, 농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나에게 함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셉이 누린 축복이에요. 요셉은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렸어요. 먼저는 요셉이 언약을 잡고 승리한 것은요. 메시아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것은 메시아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재앙과 저주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미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이미 재앙과 저주는 떠나버렸다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적인 권세와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왕같은 제 세상에 이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권세,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통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